수고하셨습니다 저 Tampa의 분! 나 오늘 snails을 탓이고 팀이 대승했는데 소감 한 바지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진짜 안 맞고 있어서 다른 타설이 안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헤어밴드 색깔이 바뀐 게 맞을까요? 네. 색깔 바뀌고 좀 감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자욱이 형이나 리멘 후보책니까 좀 바꾸라고 마셔가지고 안 갔는데 마침 안타가 나왔어요.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연기장 사다주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. 주말인데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먼저 온전기회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행히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팀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태훈 선수 오늘 경기 승리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승리소감이요? 네. 아 일단 뭐 팀 분위기 좋고 또 면숭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까 한 점차 되게 타이트한 상황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때 마음가짐 어떠셨는지 여쭤봐도요? 오 무조건 막아야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없죠 올라왔는데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.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내일도 또 좋은 경기. 뭐 이게 찍는 경험을 보여주겠습니다. 승리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승리소감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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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초반에... 승리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혹시 팬들의 애칭 중에 기가 맥키넌이라는 말이 있는거 혹시? 네. 아, 그럼, 이 기가가 맥키넌이 있으세요. 아, 이거 한 마디 해주세요. 그럼 한 마디 해줄게 해주세요. 아, 한 마디 해주세요. 아, 한 마디 해주세요. 아, 기가 맥키넌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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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시점 투구하셨는데 혹시 올라가기 전에 따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? 네. 우리, 저희에 있는 좋은 게임 플랜을 입고 있고, 정말 잘 진행되었고, 승리가 되었고, 승리가 되었고. 오늘 투구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? 음... 아직은 8점에서 8점에서. 너무 많고, 너무 많고, 너무 많고, 근데, overall, 잘생겼어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로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. Let's go Lions! We're hot! 감사합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Thank you!